야, 지금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너 나랑 뭐 거래하냐? 사귀는 척 해달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거 알아? 넌 혜인이랑 이름만 비슷하지 그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거? 같은 기획윤등학생이었어도 혜인이 나한테 아무런 부탁도 요구도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! 그때 얜 뭐, 돈까지 꺼달래? 못 주겠다는 거지? 그럼 얘기 끝났네 저 내릴게요 야! 야! 실은 너한테 처음부터 범인 얘기해줄 생각 없었어 너네 아빠랑 비밀 지키기로 계약한 걸 떠나서 솔직히 제대로 못 봤거든 범인 얼굴 뭐? 실루엣밖에 안 보였다고 그래서 여자라는 것만 알아 여자라고? 더 울고 먹어야 하는데 호록남네 아 그리고 너 말대로 이 학교는 최대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답이라면 김혜인 걔는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? 서열 꼭대기 다이아몬드라더니 지가 좋아하는 여자야나 못 지키고 걔가 부탁하기 전에 니가 먼저 좀 챙기지 그랬냐 하이 ider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